안녕하세요. 꽃내음플레움입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박태기나무를 발견했어요. 보이시죠? 콩깍지같이 생긴거. 콩과 식물이기 때문에 콩깍지같은 열매가 있습니다. 꽃은 이른 봄에 피어요. 잎이 돋기 전에 마른 가지에 자줏빛으로 핍니다. 밥알이 뭉쳐져 있는 것처럼 쌀티밥처럼 쌀을 튀겨놓은거 있죠? 쌀티밥이 뭉쳐놓은 것처럼 이렇게 꽃이 한 대 피는데요. 귀엽고 예뻐요. 관상용으로 많이 씹는 나무예요. 꽃은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안되고요. 숙용은 가능하지만 되도록이면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 영상에 보시면 박태기나무 꽃이 있어요. 올 봄에 제가 찍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럼 박태기나무를 좀 더 관찰해볼까요? 학생들의 영상이 있어요. 우리 동생들의 영상이 있어요. 제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씨는 이제 복사한 예정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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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